65살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꼴로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최고령 지자체, 소멸위험지수 전국 1, 2위를 다투는 지자체, 바로 의성군입니다. 그런데 의성군의 출산율은 경북에서 2년 연속 1위라고 하는데요. 이정희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만 1살이 안 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촉감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다음 달 셋째 출산을 앞둔 최진희 씨는 놀이교실 외에도 임산부 요가나 태교교실 참여차 매주 서너 차례 이곳을 찾습니다. 전국 1호로 문을 연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임산부와 출산 가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용, 고가의 출산용품과 장난감 대여까지 모든 게 무료입니다. 도시와의 문화적 격차를 많이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센터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안개 특할시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의성군은 수년 전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결혼, 출산 그리고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 장려금에 결혼 후 2년 차까지 결혼 장려금도 주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돌봄센터를 권역별로 운영 중이고 무상급식 꼴찌인 경북에선 처음으로 모든 학생 무상급식에다 무상교복, 사각지대인 사립유치원 급식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에 임산부, 출산, 보육과 육아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의성군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76으로 경북에선 1위, 전국 3위로 올라섰습니다. 출산율 산출 방식상 도시에 비해 가임 여성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유입, 그리고 교육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이 조성 중인 안개면에는 급감하던 청년 인구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경북 1위, 전국 2, 3위를 자랑하는 귀농귀촌 가구 중 20, 30대 청년 비율이 지난해는 23%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급감하던 의성군 인구 감소폭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